아 진짜 옛날에 어릴때는 이렇게 생기고 무지 2만달정도고 새가 채광인줄 알고 이제 설주가광 안에서 이게 나온다는게 더 신기했어요 이거 케이스는 지금 교색을 안해가지고 일부러 안가졌어요 그것도 그냥 광택만 죽여버리시죠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는 건담도 그냥 무광 클리어만 뿌리면 광택 딱 죽으면서 색칠 된 것처럼 보이니까 네 하도 저게 잘 나와가지고 얘들도 굉장히 잘 나온거 같아요 광택만 죽이로 웬만큼 나오는데 그럼 확인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.